이번 영상은 제 꿈을 살짝 하게되면서 느낀게 어 이게 정말 필요가 있는 물건이었구나 싶었어요 다른 바이크의 경우 가드가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박스를 커버하는 이 커버가 있어서 이 박스가 손상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비엠에서 이거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떠있나 싶어서 되게 이상했는데 이게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었어 이것만 갈면 되니까 이제 거기 또 안고 그리고 이 점도 원래 망가지면 여기까지만 망가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테일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잘 헤어운트 준비 준비